이야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제가 저기서 살뻔했는데 우리 모임에 나오면 또 제가 재밌는 얘기해드릴게요 반포대장 그리고 제가 저거를 하나 사는게 또 인생의 목표입니다 저는 반포와 압구정과 대치, 한남, 성수 뭐 다 사고 싶은데 다 살거냐? 다 살 수도 있죠 꿈을 크게 가지면 이루어집니다 10개를 사고 싶다 그러면 한 5개는 살 수 있지 않을까? 한 100개를 가지려는 목표를 가지면 한 10개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들도 목표를 크게 가지시고 반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어? 색깔 바뀌었다